이거 써 써 써 여기 국물로 국물로 이거 지금 먹어야 된다 이거 지금 먹어야 돼 이거 지금 먹어야 돼 지금 맛있다 맛있어 보이네 이거 지금 먹어야 지금 잔치 라면 자 어때 어때 맛이 어때 괜찮아? 희한하게 맛있네 약간 그 우동같은 우동 우동같은 우동 우동 느낌이야 가스오지구 우동 맛이 나지 우동 맛이 나 우동 야 이거 맛있네 신기하다 야 일로와 먹고 해 먹고 해 불어 불어 우재야 너도 와 너무 먹고 싶다 근데 할게 있어서 짧은 입이 맛있다 맛있다 음 아 뭐지? 아 국물 음 맛있어 맛있어 육종아 이거 약간 우동 국물같이 순수 많이 간났네 야 이렇게 팔아와도 사 먹겠는데 이거 이거 그래서 잔치국수하고 라면하고 같이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약간 색다른 라면 느낌이 나요 라면 수프가 진짜 대단한 거야 국물이 미쳤다 국물이 보약이다 우재야 네? 그만하고 이거 먹어봐 네? 그만하고 이거 먹어봐 그만하면 타요 형 야 우재야 너 잘한다 요리 저요? 저 올리브TV 출신이에요 얘 요리해봤대 아니 얘 잘하네 야 야 팬케이크처럼 훌렸네 오 출신이라고? 오 야 뭐야 이거 아 잘하네 우재 오빠 여기서 이제 호박이랑 볶아야 돼 야 이제 저 잔치국수야 이제 볶아 야 근데 다 좋은데 이렇게 너 옹졸하게 볶니? 하하하하 야 뭐 좀 옹졸하게 볶아 이렇게 좀 크게 크게 해 좀 생긴게 오늘 뒷포리 같다 야 하하하하 뭐야? 뒷포 뭐야? 아니 생긴게 뒷포리 같아 뒷포리가 뭐야? 뒷포리가 뭐지? 뒷포리 멸치보다 좀 큰 애 있어 어감은 괜찮은데요 뒷포리 그래 내가 좋아 하하하하 야 너 예능은 캐릭터 싸움이야 하하하하 야 신발 따뜻한 것 좀 신어라 너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왜왜왜왜왜 하하하하 신발 따뜻한 것 좀 신어야 되는데 아 그러게 말이야 내 옷하고 또 잘 어울려 야 너 이 신발 갖고 가라 그래 형 너무 잘 형 근데 형하고 잘 어울린다 근데 이거 괜찮아 내가 이런 신발 하하가 이 정도 신발에 형 하나 줄 정도는 돼 아 그럼 당연하지 오래 기다려갖고 내가 그걸 야 이거 비빔국수 하나 만들어 먹을까? 너무 면이 많이 났는데? 근데 조금 있으면 저녁 먹어야 되니까 그래 조금 있으면 저녁 먹어야지 야 이거 이제 내려놓으면 바로 저녁식이야 비빔국수에 삼겹살 싸먹으면 맛있으니까 아니 근데 너무 웃기지 않니? 여기다 고명 올려야 호박이랑 달걀 예쁘게 근데 잘한다 야 그 우재가 또 잘하네 애가 일을 잘하네 잘하네 우재가 보통 아니에요 요일이 잘하더라고 달걀도 올려주세요 오빠가 이걸로 올려 예쁘게 그냥 대충 한 것 같은데 모양이 이렇게 나와 어? 이거 거의 파는 거지 이게 야 맛있겠다 형님 이리 오세요 야 이거 젓가락 가지고 한번 먹어볼까? 아 이게 지효가 얼마나 해요? 저거 너무 쥐를 먹고 있냐? 다시 안 먹고 배가 너무 굴러요 아 그래? 비릿하지 않아 아깝게 더 맛있다 약간 비릿하지 않아 이게 좀 비려 비려 자 형 그림이나 땁시다 야 족구가 많이 비려 음 음 배에서 먹는 것 같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뒷벌이를 너무 힘든 형 이거는 좀 안 불었지 안 불었어 아 이게 안 불었죠 먹을만해요? 둘이 먹었냐? 다시 안 먹고? 라면 훨씬 맛있다 나는 뒷벌이 육수에서 이렇게 생선 비린내 나는 거죠 나 뒷벌이가 이렇게 쓴 생선인지 몰랐어 이 자식이 엄청 쓰구만 아 근데 웃기다 어? 야 웃기다 근데 이게 특이한 국수가 뭐냐면 김치가 없으면 못 먹어 김치 먹으면 괜찮지 김치가 메인이야 김치 이거를 그나마 맛있게 먹으려면 김치를 하나면 안 되고 막 끊고 김치에 국수만 넣으면 돼 마비시키는 거야 마비 김치 70% 국수 30% 형 그냥 김치에 국수 넣는게 낫지 않아요? 어? 아까 그게 너무 맛있었다 라면 아 근데 그게 너무 좋다 근데 아까 그거는 진짜 맛있었어 그래 맞아 미쳤어 미쳤어 그런 국물을 어디서 먹어 줘가지고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응 야 근데 맛있다 오랜만에 특히 좋은 게 야외에서 먹으니까 좋네. 너 왜 이렇게 불에 집착해. 지옥불이야. 아까부터. 그만해. 야, 불을 왜 이렇게 떼.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제철서도 아니고 왜 이렇게. 잠금질, 잠금질. 그만해요, 형. 너무 좋아. 국물이 안 보여, 수증기 때문에. 다시 그러자. 그리고 경고가bij. 로탄소년단 같은 날. 여기에서 계속. 아니, 저한테 불과는 일을 받을까. 주짓말. 와우. 주짓말. 그런데.